나 너무 숫자권이라서 그래 오빠 아 그러면 안 돼 오빠 칼 날 조심해야 된다 불안해 다칠까봐 여기다가 꽂아놓을게 할 수 있겠지? 너무 자나? 제가 한번 살게요 여러분 이거 빼고 아 왜 이렇게 잘 되었나? 아니 걱정이 많은 일을 볼게요 아니 선생님 꽃을 시끄럽게 안 꽂아놨고 시끄럽게 어딨어요 오빠? 자기가 들고 있으면서 여기에 둘게요 여기에 나갈 수 있겠지? 알았어 자 보야 자 할 수 있겠지? 라이엠 다 했어요 오빠 거기에 양파 가지고 버려야 된다 양파 좀 아 아 이거 의욕이 넘치는 거 아 뭐 일단 좀 동기가 돼서 강사를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황철 씨도 많이 통화 주시면 요금주를 만드는 과정에도 레츠 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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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